안녕하세요 펍지 e스포츠 팬 여러분 PGC를 향한 마지막 관문 펍지 컨티넨탈 시리즈 그 다섯 번째 승부가 오는 9월 16일 개막합니다 새로운 승자 예측 이벤트와 EP, 무료 투표권을 얻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9월 8일부터 PCS5 기념 아이템과 함께 승자 예측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주차 경기가 시작되는 9월 30일 오후 5시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니 늦기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투표권은 PCS5 아이템 구매를 통해 최대 14장까지 획득 가능하며 무료로 투표권과 EP를 얻는 방법도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PCS5 기념 아이템 판매 수익의 30%는 내 권역 모두에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아이템 구매를 통해 투표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펍지 e스포츠 팀도 응원해보세요 자 이제 승자 예측 이벤트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PCS5의 권역별 우승팀을 예측하는 이벤트입니다 투표권을 사용해 각 권역별 우승팀을 맞춰보세요 우승팀을 정확하게 예측할 경우 권역별로 무려 10만 EP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총 4개 권역의 우승팀을 모두 맞출 경우 최대 40만 EP를 얻을 수 있으니 꼭 참여해야겠죠? 두 번째 승자 예측 이벤트는 라이벌 투표입니다 각 권역별로 총 4쌍의 팀이 라이벌로 선정되는데요 라이벌로 선정된 두 팀 중 어느 팀이 더 높은 최종 성적을 달성할지 예측해보세요 투표권이 필요 없는 무료 이벤트로 투표한 팀의 최종 득표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E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400 EP부터 최대 7600 EP까지 획득 가능하니 놓칠 수 없겠죠? PCS5 경기 중계 중 불씨의 타이밍에 EP를 획득할 수 있는 전용 코드가 공개됩니다 1인당 1개씩 선착순으로 제공되니 누구보다 빠르게 입력해 가져가세요 참, PCS5 중계 각주차의 마지막 매치가 끝난 직후에는 무료 투표권도 1개씩 선착순으로 제공되니 마지막 매치 생방송에 꼭 집중해주세요 펍제 트위치 공식 채널에서 픽앤보에 참여하여 무료 EP를 획득해보세요 매치 시작 전 좋은 성적이 예상되는 9팀을 뽑아 빙고를 만들면 경기 중 실시간으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랜덤 매칭되는 시청자 9명과 경쟁하여 1등을 달성하면 무료 EP가 지급됩니다 PCS5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e스포츠 탭에서 대회에 대한 정보와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스포츠 탭은 PC에서 9월 8일에 콘솔에서는 9월 16일에 오픈돼 10월 20일까지 운영됩니다 풍성한 이벤트를 통해 EP를 열심히 쌓았으니 이제는 쇼핑할 시간! 보상은 10월 5일부터 수령 가능하며 e스포츠 상점은 10월 20일에 닫힙니다 상점이 닫히면 획득한 EP를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으니 일정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소진하세요 PGC 진출을 위한 운명의 대회 2021 펍지 컨티넨탈 시리즈 5 과연 어느 팀이 지역별 최강자로 등극하고 PGC 진출 포인트를 획득하게 될까요? 네 권역의 팀들이 여러분의 한 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하는 펍지 e스포츠 팀과 우승의 순간을 함께하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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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